Q. 변호사가 원칙이나 을파되면 법전화가 뭐가 다르죠? 변호사가 원칙이나 을파되면 법전화가 뭐가 다르죠? 법은 AI가 더 잘할 테고 법무수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? 인격을 좀 불리한 건 변호사 확률이랑 인간 확률 제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팩트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저만 믿을 게 어딨어? 뭐 저희의 사도야? 돈을 기계 안 되는 게 있으나? 돈으로 안 되는 거 그게 사랑 감정이니까 자 네